오! 보고 씨앗이 엄청 좋네 어디 들어갔어? 안 보이네 맨 티밖에 없네 오! 들어갔다 오! 수모가 잡혔습니다 이게 도대체 수모 그림 찾기를 해야 되겠네 점심은 안 굶겠다 아니 저거 있어요 삐꾹 살이 맛있었다 먹을만 하겠다 두 분이 저쪽에서 지금 재첩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계속 잡아서 통에다가 담고 있는데 아마도 재첩이지 싶습니다 그 장관 사이에 엄청나게 잡으셨네 재첩을 재첩도 아니야 이거는 완전 목적이지 그러네 재첩이 저기 저기 여기 다져있어 형광들 형광들 두 마리 두 마리 사위비 사위비 여기가 포인트 있기로 와 거기 있기만 여기 사위비자만 떠있어 와 찍어 찍어 영상 찍는거야? 네? 찍는거야 야 배드리도 한 마리 들어왔네 그건 방생이고 야 이야 뭐가 여기 여기 누구야 네? 어? 사위비 어? 개사위비 개사위비 처음에 봐봐 개사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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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개사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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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량 개사위비 그 Lindsey 너린 하 усов 게시 쟤 이거 sua 광택이 가져와 내 빅구에 있어 여기? 여기? 이거 봐요 황숭아 사이즈 좋다 제대로 걸렸네 이 맛에 이 맛에 야간 좋아합니다 고거는 거기다 놓고 얘는 여기다 고거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니 황어 일단 황어 한번 드세요 황어를? 황어로 한번 드세요 황어로 한번 드세요 황어로 한번 드세요 황어로 한번 드세요 황어로 반생 황어로 반생 야 보고 사이즈 좋다 기름 조절 좀 합니다 지금 이거 완전 오늘은 바닷가 어물쩐 해집을 차려도 될 정도네 야 이건 뭐 완전 소고기 같은데? 네 겸이 잘 잡습니다 네 소고기 소고기를 잘 잡았어요 겸이 오늘 소고기를 잘 잡았어요 손을 잘 잡았어요 진짜 완전 이 소고기 뜨거운 거 같아 숫자가 보이더라도 얇게 보이더라도 원래 이거를 기술이 있더라도 요 밑에 이게 바닥이 보여야 돼 예 근데 그게 고기가 양이 없으니까 그걸로 뜨는 겁니다 양이 없으니까 숫자입니다 양이 없으니까 이거 이대로 먹어도 됩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양이 없으니까 얇게 얇게 따가지고 한 번 한 번 더 떨려고 오히려 이게 숭어는 분명히 맛있대요 참숭어 잡고 핫꽁치를 진짜 뒷방 큰 거 잡았습니다 핫꽁치에도 하고 고거도 완전 왕버니를 잡아서 고거도 계속 안 먹기로 했어 저희는 안 먹기로 했습니다 매일 먹으니까 먹었고 근데 팀은 계속 먹어만 보고 춤 삼키고 있습니다 고쳐요 아 아닙니다 요거고 요건 참숭어 요건 참숭어